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입니다 자 지금 핫한 게임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최신판 티어표 알려드리고 그 티어표에 따른 뽑기 도전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캐릭터는요 고조입니다 고조 사토르고요 자 고조 사토르는 최강 캐릭터 중 하나로 적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하는 특수한 오토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요 필살기와 일반 스킬 모두 강력하고 다중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를 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투 활용하실 때는 보스전 고난도 던전에서 핵심 딜러로 활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탱커 역할도 수행을 하는 최고의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얘가 근데 7턴이 넘어가면 튕긴대요 얘가 7턴이 넘어가면 이제 전장에서 이탈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을 참고하셔서 게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0티어로 고조 사토르 놓고요 1티어로 이제 1티어로 보면 판다 SSR의 판다요 자 판다는 탱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군의 체력을 보호하는 핵심 탱커고요 그리고 고난도 던전이나 장기전에서 회복과 방어를 겸비한 생존 능력 덕분에 팀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네요 최고의 탱커 중 하나는 판다다 쿠기사키 노바라 자 요것도 훌륭한 딜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력이 상승하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화력을 발휘합니다 피사키 사용 시 적을 집중 공격해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광역 공격에도 좋다 장기전에서 화력 증가와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보스전하고 고난이도 던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야가 마사미치인데요 SR 등급이에요 근데도 1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야가 마사미치는 채술과 술식 능력을 강화하는 장기 지속성 버프 스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킬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아군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 최저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포터로는 1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도 콘텐츠에서 강력한 서포트 역할을 수행하며 화력 중심의 팀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자 다음 1티어 이타돌이 유지입니다 이타돌이 유지 필살기 게이지를 빠르게 충전하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치명타와 필살기 위주의 공격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치명타 확률과 공격력을 제공하고 보스전에서 강력한 한방의 딜을 넣을 수 있다 필살기와 치명타를 통한 높은 폭발력을 바탕으로 보스전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1티어에 후식으로 메구미 메구미는 영역 전개 스킬을 통해 적의 디버프 효과를 걸고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켜서 팀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대요 디버프와 서포트를 겸한 캐릭터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키고 파티의 생존을 지원한다 이게 서포터네요 서포터 자 서포터로 이제 후식으로 메구미가 또 1티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티어에 서포터 이제 아군의 딜량을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는 나나미 켄토도 A티어 1티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티어에 파워형 하나미 하나미는 영역 전개 스킬로 적 전체에 강력한 디버프를 주고요 매턴 HP를 회복해서 장기전에서 유리한 생존력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특히 보스전에서 필살기로 적을 압박하고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디버프와 강력한 생존력으로 적을 약화시키고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모난도 콘텐츠에서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SSR 하나미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1티어에서 아마 이제 2티어 사이에 있는 게 니시미아 모모가 있을 것 같고요 니시미아 모모는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화력 높이는 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적의 행동을 방해하는 디버프를 함께 부여해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보스전에서 파티 화력을 강화하는 버퍼로 파티 구성에 필수적인 서포트 캐릭이래요 고조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 고조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티어와 2티어의 사이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제닛 마키 스킬 사용 시 주력 소모가 없어서 매 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전체 공격이나 채술 감소 효과 부여 등 상황에 맞는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 오토 스킬로 전투 시작 시 웨이브 시작 시 마다 자신의 채술이 상승한다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이런데 정보들이 조금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정확히 이제 이 티어표를 어쨌든 맹신할 수 없는 것은 이제 1섭이랑 1섭이랑 캐릭터의 요게 조금 이제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강함이 다를 수 있다 서버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고조에 집중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서포터나 탱커 잘 맞춰가면서 덱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응 좋으면 주술회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om Lo Hit 감사합니다.